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훈 여기 몇시냐고요? 여기는 지금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곧 제이크 씨네 곧 제이크 씨네 이렇게 해볼까? 얼굴이 굉장히 노래 보이는데 조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녕,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지금 일본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에 왔어요, 근데 오늘 닥터자라트 행사를 하고 잇질환 먹고 왔어요 다 같이 잇질환을 조금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밥까지 먹었는데 내일 굉장히 많이 부을 예정입니다 너무 아쉬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먹방, 젤리 먹방 제가 이거를 사 왔어요 이거 근데 뭐 브랜드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같이 먹으러 이거 맛있죠? 이거 맛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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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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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리즈 럴리즈 좀 하나 변경해 호주는 럴리즈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사탕 이런 거 에이소말 에이소말 어이야 제가 이거를 이치람 먹고 편의점 갔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랑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 약간 조명이 좀 노란 거 같아 방이 그냥 노래요 조명이 다 노래요 It's sour and sweet It's like It's more sour, I think 요즘에 해외를 많이 가니까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타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말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차나 이런 데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약간 약간 움직이거나 막 시끄러우면 잘 못 자요 원래 근데 비행기에서는 진짜 제일 잠을 잘 자요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기에 뭐가 있나 봐 비행기만 타면 너무 잘 자요 그래서 기내식도 자주 안 먹고 그냥 기절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소다 맛 아이스크림 먹었다 이게 이게 이름을 제가 이름을 못 읽어요 이름을 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못 읽어요 이겁니다 아르네 읽어볼까 세븐 장난입니다 7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진짜 7은 아니고 근데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기에 이 브랜드인 것 같은 회사의 URL 말고는 다 일본어예요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맛있습니다 오늘 닥터니아트 행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도쿄에서 새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도쿄입니다 저희가 하는 스케줄이 몇 개 있는데 근데 지금 말하기는 너무 그거 잃은 것 같고 손은? 손은 제 손은? 조금... 뒤로 가서 조명을 금이일 감고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필터를 이렇게 보내 핸드폰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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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데이스 커버, 우창호 인체수니 사실 그게 사실 데이스라는 그 화보 매거진과 저희가 옛날에 편도 그렇고 옛날부터 많이 찍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데뷔 촛대로 방금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왔는데 이거 유자예요 약간 이런 소리였어요, 혹시나 오해할까 봐 어쨌든 근데 데이스랑 항상 이렇게 좀 좋은 커버를 찍은 거 같아서 이번에는 티슨이와 성훈이와 함께 커버를 찍었는데 이번에 이게 어느 컷들까지 다 공개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나온 거 같아 사진들은 진짜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녁 1랑 먹었어요, 1랑 1랑 정말 맛있어 연추가에서 밥까지 볼 수 있었네요 Do you like performing at Jakarta? Jakarta concert was amazing We haven't been to Jakarta, only for the Golden Desk Awards I told you guys this, but we actually told them that we wanted to include Jakarta for this tour Because we knew there was a lot of engines waiting for us And after we went to the Golden Desk Awards, we felt all the energy And we knew that if we did a concert here, it would have been so fun So we had to include it And it was very fun It was so fun Yeah, the energy was just incredible Yeah N-Drama? N-Drama N-Drama 샵 N-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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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해 주시나요? 눈이 좀... 뭐야? 에어컨만 틀고 올게요 4, 5, 5... 9... 10 second 10 second 10 second 10 second is 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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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켓을 좋아해? 감사합니다 젤리 왜 안 먹으냐고요? 하긴 제가 먹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왔기 때문에 하나 줄까요, 여러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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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비타민 많이 먹고 일찍 자고 안에다가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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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먹어봤어요 저는 생각보다 나시고영을 좋아해요 그는 밥이요, 맞나요? 정말 좋았어요 똥양궁어 스테이크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해요 제가 스테이크를 조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주 먹어요 스테이크를 근데 똥냥꾼도 좋아해요 굉장히 디아모, 디아모 오구 오구 해달라고요? 오구 이거 뭐예요? 오 구 오구 오구가 뭐예요? 아네 시 오맹틴? 뒷면안지 뿌잉뿌잉 같은 거요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지 왜 이렇게 노랗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피곤한...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제 관리를 잘해요 걱정, 엔진이 걱정을 하기에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좋아 이치랑 라면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이치랑 라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학생이 있었나요? 음.. 음.. I used to study korean when I was trainee Because I used to be pretty.. I was never bad at Korean because I spoke korean from my parents But I couldn't really speak well Like.. I would get nervous 제 vocab은 약간 좀 더러워 근데... 아무거나 언젠가는지 말아야 돼 그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언젠가는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언젠가는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어르신을 갔을 때 어르신을 갔을 때 그냥 학교에 갔다 왔어요 항상 듣고 영어로 공부하고 싶었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거 가자 제가 한 번 한국인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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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ke, are you half Korean or no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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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ll tell you it's this one, I can't read it it's this one I would love to tell you what brand it is the only thing I can read is it says 7 and I don't think it's a 7 yeah it's like grapefruit with slave pet pet chineya pet chineya pet chineya pet chineya this is a lot of people know this this is how it is written in Japan please tell me how it is written in Japan 페투... 페투 친애굼이 페투 친애굼이 페투 친애굼입니다 봐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투 친애굼 페투 친애굼 페투 친애굼 페투 친애굼 트 친애굼 이길 수 있다 워킹 여러분, 오늘은 뭐 했어요? Any plans to have tour in Australia? I don't know about plans, but I'll love to one day It'll be so fun You went to the dentist You know, I used to have braces when I was in high school I used to go to the dentist, like, every month It was painful Do you guys have... Does anyone have braces? Braces It's really... It's really hard I'll go to the hospital for a month I have to tighten the wires and everything Yeah, it's pretty painful I remember, like, you know how you can put different colored rubber bands? I used to make them, like, colorful When I just started to have braces But after a while, you just get tired of picking colors And you just go, like, clear or, like, black or white Keep it simple I don't know how to teach someone an Australian accent But... I know that... Like, people in America People that live other... You know, someplace other than Australia They don't say, like, no worries Like... I think you say no... You say no worries a lot in Australia Like, no worries No worries Or, like, cheers You say cheers a lot If you say, like... If you say, like... If you want to say... I appreciate that or something You just go, cheers Cheers, man Song recommendation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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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OKROK 너무 유명하다고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Do you like spiders? 아뇨 I don't think anyone... Does anyone like spiders? I don't think there's that many people that I actually like That likes Spider-Man 아니, 거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미를 안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좋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Spider-Man은 저 좋은데 거미 지퍼 가능한가요? 뭐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지퍼가 작동이 됩니다 지퍼가 작동이 있나요? 지퍼가 작동이 되게 즐거워요 지퍼가 작동이 되게 귀여워요 근데 큰 애가 작동이 많아요 지퍼가 작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퍼가 작동이 되게 귀여워요 지퍼가 작동이 되게 귀여워요 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우신 포카가 뭐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오레오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오레오 오레오 좋아해요 quiser 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 우리 심, 우리 시심하면 뽀뽀할까? 우리 심심하면 뽀뽀할까? 심심하진 않은데요 지금 재밌는데 굉장히 엔진이 좀 심심한가? 제가 재밌게 말을 더 재밌게 해볼게요 언제 쉬어요? 저는 심심하지 않아요? 장난, 장난, 저기 낚시? 낚시할까요? 너의 가장 좋아하는 술은? 저는 피치아이스티 좋아해요 우리 재윤이가 우신 법을 뜻 몰라서 알려준 거야, 알죠? 귀여워 귀엽네 일본 음식, 저는 저는 오니크 좋아해요 저는 주카치 좋아해요 엔진 모아 다이스크림 머리가 왜색을 해야 해? 머리가 왜색을 해야 해? 음... Like, I kind of want to try blue, dark blue 누군가, someone asked me what perfume is I'm going to use this, this is really I like Tambourine's Holy Metal I used this, but I like this I usually use this, it's cute This... This is perfume, right? Have you guys seen the Pirates of the Caribbean? And I don't know which one it is, but that one There's been, um, one time where Jack Sparrow like goes into this like white, like wasteland kind of thing Where there's only the, the ship And there's like these little rocks that turn into, like crabs Do you remember? Do you know that? What do you know? If you know, you know If you know, you know It kind of looks like that, really But like, I think it's way bigger, but like the texture The texture, I feel like would've felt like this, you know I think it's like, I'm going to go to the movie I don't know where to go, but like this Because it's kind of, it has like a Like a Scratchy kind of Like bumps, like the black dots If you know, you know If you know, you know Favourite movie? Favourite movie? Um Like, of all time Favourite movie of all time Um I don't want to say because it might be like Like R rated or something like Like But Kingsman I like, I like I'm watching Kingsman again I don't know It's just a bit of a joke It's just a joke It's just a joke It's just a joke It's just a joke Deadpool I've seen Deadpool I've seen Deadpool I went to go and see So Deadpool's so fun It's so good The latest one The Deadpool and Aldrin Is really good Tits for high school Um Tits for high school Um Cause You know In my case I had to Kind of pick the subjects I wanted to study in high school And continue To do that Course Through like Uni And Yeah Yeah That's my tip Would you kiss me? Would you like me? Would you kiss me? Would you like me? What's your favorite color? Um I don't have a favorite color I like all colors I like Maybe blue The most But I don't I don't mind What's your favorite superhero? Deadpool Or Wolverine Cause he's Australian How do you say I love in Chinese? Wh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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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o go Shao go Was Shao go What's your name? Yes Today I was going through my gallery Like on my phone And I took a video of us eating Seafood boil In America And I just I remember it was so good I want to eat again Wow It was really delicious Seafood boil So good I want to eat again It was really delicious It was really deliciou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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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eat good I've eaten a lot of food I've eaten a lot of food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어떤 옷의 favorite? 옷을 입고 싶어요 지금 현재 옷을 입고 싶어요 어떤 중국 음식을 입고 싶어요? 샤롱빠오 Q&A처럼 좋아 한국어 댓글이 왜 이렇게 없지? 한국인 여러분 한국인 인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요즘 N.I.P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N.G 너무 좋아요 얼굴 감상하느라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우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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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도 있네 졸리지 않아요 졸리지 않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제 입술이 지금 조금 많이 두꺼워졌거든요 약간 입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두꺼운데 더 두꺼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래야지 평소 사이즈 지금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뒤로 다시 한번 가봅 SubscriINO 또 솔로도 엔진이 형이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편하다 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댓글 읽고 그냥 Make some noise 내 아마 괜찮은데? 아마 괜찮은데 내 아마 괜찮은데? 내 아마 괜찮은데? 내 아마 괜찮은데? 지금? 아까 전에? I really like, I really like that song, um, and Hypen, yes, I really, yeah, they're pretty good, and Hypen's pretty good. Not just as a carcass, that's right, that's right. 음... 정말 좋아요 좋은 노래 Who's your bison? 그 남자... 그 남자는 젤리 좋아해요 It's pretty sexy What time is it? 11.58 거의 12 I think I'm gonna turn this off I think I'm gonna go 12 딱 12시 되면 그 신데렐라? 뭐 신데렐라? I don't know There was some Disney character That girl is at 12 or something I'm gonna be like that I'm gonna be like that 씻고 빨리 자야겠다 오늘 동숙해 동숙해 그걸 봤거든요 제가 티저를, 트레일러를 진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진짜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I wasn't, 네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조나단 님이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웃겨요 진짜 나, 저는 지금까지 했던 촬영들 중에 진짜 진짜 손꼽힐 정도로 재밌고 뭔가 편하게 했어요 진짜 근데 조나단 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웃기게 해주셔서 진짜 나튼 감사합니다 오케이 12시가 됐으니까 저는 이만 떠나볼게요 Bye, guys 신데렐라 신데렐라 Soon 마 마 마 마 Ze 손꼽힐 깨 Ultra 신연렐라